오린사람 어릴적 친구니까 우리 다 같이 친하게 하셔도 됩니다 엄청 어색해요, 김영팔사님 philosoph colvin philosophic 를스트 프로레슬러랑 경투가 둘 사이에서 아유 어색하더라고요. 오케이. 오! 어시타. 어시타.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 웃는 것도 좋다. 오케이. 오케이. quella아아아. 상남자 그 자체가 지금. 나갓 또 나왔어. 오down 해 줘요. 뭐가 있어요? 뭐야 ella야. 아니 감독님이 예상해주면 골이시라고. 너 시켰어? 아니요 그냥 프로.. 원래 저렇게 하잖아요? 난 저런 스킨십을 처음 봐 나도 깜짝 놀랐어 사람을 이렇게 쥐어 뜯는 줄 알고 다녔어 오케이 누나라고 그럴게 놀라긴 놀랐죠 왜냐면 원생이 그런 스킨십을 안 하는 분인데 너무 이렇게 딱 하니까 아유 여보가 왜 그러나 아무래도 곱바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재채기엔 못 숨기는 거야 아니 아니 저기 사랑과 재채기엔 못 숨기는 거야 아니 아니 저기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야 박나래 일본 프로레슬러 일본 프로레슬러 강동지구 챔피언 나래 짱 쳐다줄래 찹찹 완전 여자 프로 침똥 공여 알았다노 뭐 스킨십 트럭킹 찹 영상 영상 근데 이제 요즘은 영상압으로 따로 찍어요 캠퍼스 캠퍼스 느낌으로 가요 캠퍼스에 일목사람 있어 캠퍼스에 일목사람 있어 캠퍼스에 일목사람 있어 교원 학생 교원 학생 교원 학생 교원 학생 시구에서 왔습니다 액션 외로워서 다학광 액션 외로워서 다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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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서로 마주 보고 eto 눈이 계속 해 아 표정은 뭐야 아 포도가iet 너무 많이 다고있다 알았어요 쉽지 않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베리 근데 여러분 최악 그리고 잠시만요